ㅋㅋ 니 다 해라 딴거 볼란다 다음은 이사람이 나오니까 좋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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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람쥐 보여? 이사벨? 뭐 찾니? 잠들었어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한 10명 정도? 근데 아침 지금 8시 거든요 근데 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침 아니면 저녁 이제 해 지고 나서 사람들 좀 많은 거 같아요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에서 가끔씩 페스티벌 하고 해요 넓어 가지고 공연 하기도 하고 이사벨 이사벨 최신 냄비 일위를 이사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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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За 제일 귀엽다 난 흘러야겠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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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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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같은 유탄골 이라 오늘은 말이 없네 말이 없어 영상도 찍을래 가야해 말이 없네 배터리도 없고 오 저기 호시 공간은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